앞선 뉴스에서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학대의 정의를 보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을 비롯해 유기 또는 방임을 일컫는데요.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어 위로와 안정, 나아가 홀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의 힘이 필요한 순간 형식적인 지원이 아닌 진짜 도움이 될 현실적인 방안이 절실해 보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